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멤버들을 모아봤는데요. 이 멤버들 중에 까봉이는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봉아,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은지 까봉이가 고르면 알겠지? 8단전! 첫 번째, 장원영 vs 김채원 김채원? 두 번째, 화륜 vs 민지 민지? 세 번째, 유나 vs 윈터 윈터? 두 번째, 지수 vs 카리나 카리나? 4단전! 까봉아, 이제 4단이야. 김채원 vs 민지 김채원, 윈터 vs 카리나 윈터? 알겠어. 결승전! 김채원 vs 윈터 까봉이의 선택은? 까봉아,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야. 김채원 vs 윈터 하나, 둘, 셋 김채원? 그럼 까봉이는 김채원이 꽤 좋아? 그럼 마지막으로 김채원 vs 언니 하나, 둘, 셋 언니? 까봉아,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, 둘, 셋 3단전! 김채원? 그럼 언니는? 네, 언니도 됐구나! 아잉